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제 음주 문제가 좀 나왔더라고요. 전 보좌관이 직접 폭로를 한 거라서. 근데 이제 사실 음주도 정도의 나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또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고위급에도 많이 있는데. 항상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기 유산에 계신 분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경선 이후에 실질적인 원팀으로서 결합해서 선거 운동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아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고기철 예비 후보가 중앙당 인재형의 케이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공천설이 좀 파다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서귀포는 국민의힘 주질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까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오차범위 내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또 우리 또 징계받게 하려고 지금.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사전망대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네. 자 2부에서는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총선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 명절 직전에 각종 여론조사들이 발표되면서 제주 사회가 크게 한번 출렁했습니다. 네. 총 네 군데나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제주시 갑이나 서귀포시는 사실 본선보다도 지금 예선 쪽에서 경선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제주시 갑선거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아우 요즘 뭐 그 갑지역에 문자 받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문자만이 아니고 무슨 원팀 선언이 다 깨진 상황이 돼버렸고. 아니 그러니까 여긴 도대체 왜 그런데요.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 갑지역은. 사실은 문윤택 후보님까지 포함한 세 분의 합의 정신이 철저하게 깨졌고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각종 폭로전으로 도매가 되고 있고. 오늘 오전도 폭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 상당히 피곤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그냥 처음부터 세 분이 지금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치열한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조차 아 저기 좀 걱정된다. 그래서 이게 좀 중재 노력들이 있었고. 문윤택 예비후보가 당시 예비후보가 제안을 해서 원팀 선언을 했고. 그 와중에 좀 합의한 게 있었는데. 원팀 선언은 이끌어내셨는데 정작 본인은 또 후보에서 안 되시는 바람에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저는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나마 이제 문 대림 송재호 간에 치열한 각축을 중도에서 조금 이렇게 중심을 잡고 정책 대결로 유도할 수 있는 후보가 문윤택 후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래서 원팀 도 제안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컷오프가 됐어요. 컷오프에 무슨 사유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시나요. 그거는 이제 후보 간 격차가 20% 정도 차이가 나거나 어떤 여러 요인이 포함되면. 지지율 차이. 컷오프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읊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차이가 많이 났고. 대신 그 송재호 이제 뭐 제가 예비 후보라고 칭하겠습니다. 송재호 예비 후보 그다음에 문 대림 예비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나오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후발 주자죠. 문 대림 예비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죠. 대변인이 거의 날마다 바쁘신 것 같아요. 대변인이요. 이것저것 계속 날으시기. 언론에서 근데는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언론도 이제는 약간 폭로전에 식상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폭로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힌 경우도 있고 그 보도전을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어저께도 보니까 밤에 뭐 극우 유튜버들이 또 등장하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요. 네. 폭로 한 게 있어요. 뭐 가사연 같은 데서도 뭔가 폭로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 일어나고. 관심 많구나 여기 지역에. 그래서 지금. 남의 장인이라서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제 음주 문제가 좀 나왔더라고요. 전 보좌관이 직접 폭로를 한 거라서. 아 송재호 예비 후보. 그래서 내용이 만일에 사실이라면 조금 심각한. 아무튼 눈에 볼 만한 정도의 내용이던데. 다른 또 폭로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음주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술을 안 먹지만 음주운전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음주해서 의정활동에 심각한 해를 미쳤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큰 문제인가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음주도 정도의 나름이긴 한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또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고위급에도 많이 있는데 항상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기 유산에 있으신 분도 술을 좀 자주 하신다고. 오늘의 갑지역의 폭로전의 이슈는 양 후보가 대화했던 전화 내용을 폭로하면서 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 내용을. 두 분끼리 대화하신 내용을. 굉장히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선이 곧 본선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지금 여기 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송재호 예비 후보 측은 방어적으로 무대응하다가 하나씩 문대림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하나씩 해명해 가는 과정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이 치열해서 컨벤션 효과를 보는 것은 좋겠지만 이렇게 좀 비방 혹은 폭로전으로 가다 보면 경선이 끝난 후에 한 명이 정해지고 나서 과연 원팀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화합이 제대로 되겠느냐. 자칫하다가 선거를 다 망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시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경선 이후에 실질적인 원팀으로서 결합해서 선거운동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만에 하나 송재호 후보가 탈락해서 문대림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그 있었던 폭로전의 앙금이 엄청 심할 것 같거든요.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송재호 후보가 그대로 후보로 간다고 해도 문대림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을 결국 내가 이기지 못했다라는 어떤 한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원팀으로 실질적인 어떤 결합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겉으로는 물론 원팀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같은 폭로전은 결국 국민의힘에게만 좋은 결과이고요. 유권자 관점에서 되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누가 되든 간에 유권자분들이 갑 지역은 이렇게 난장판된 민주당 선거에 대해서 투표장을 가야 되나? 하여튼 근본적인 의구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 전체로 보면 사실 좋지는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게요. 저는 이거 마무리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결사항전할 것 같아요. 저보니까. 결사항전이요? 보니까. 돌아간 게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만에 하나 송재호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 폭로전 얘기는 경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본선에서도 자신도 많이 그치고. 국민의힘은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도당에서도 성명 한 번씩 내시고. 과거의 사례들 다른 지역이나 대통령 선거 사례들도 보면 예선에 나왔던 얘기들이 본선까지 가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이리명 대표의 대장동. 대장동 얘기도 예선에서부터 나온 얘기죠. 민주당 내에서. 이리명 박수철의 디렉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상황이 좀 묘하게 됐어요. 그렇죠. 당초에 김영진 예비후보. 여긴 이제 당협의원장이죠. 그리고 장동훈 전토의원. 두 분이 나오는 것으로 얘기들이 나와서 경선 전에 열심히들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장동훈 후보는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코덕후되신 거죠.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러면 김영진 후보가 단독으로 남았으니 여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뭐 단독으로 후보 과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지역을 발표했는데 후보가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지역 발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약간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변호사님.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서울지역과 제주지역의 단수 공천후보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단수 공천후보라는 것은 단독 후보. 단독 공천시청을 한 경우도 있고 복수의 후보가 공천시청을 했지만 그 후보들 간에 당에서 보는 기준. 격차가 달라. 20% 이상 격차가 나는 경우에는 경선을 안 가고 단독 공천을 하는 그런 룰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제주시 을지역은 김영진 후보가 단독 신청을 했는데 단독 공천에서 제외가 됐어요. 보류 아닙니까. 보류. 일단 예고.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류가 곧 안되는 것이다.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 같이 발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류를 했다는 건. 뭔가라는 것은 단수 후보긴 한데 이렇게 가면 경쟁력이 너무 없다고 중앙당에서 판단을 했다든가. 그런 논리라면 잣대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 후보를 폄훼하는 건 아닌데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벽차가 많은데 약간 합리적인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짐작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전략공천 또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갑지역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관위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경선, 전략공천, 다음에 후보 안 내는 건데. 안 늘리는 없고. 그러니까 경선도 아니고. 그리고 후보도 안 낸다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전략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 거죠. 물론 절차상으로는 지금 일단 보류니까 나중에 2차 발표할 때 거기 또 김용준 예비 후보가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굳이 1차에 여기서 발표를 안 한 것은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이거는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지난주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이기 때문에 추가 발표하면서 나중에 다시 발표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변수보다는 전략공천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후, 누구, 누가 전략공천 대상자로 이름이 혹시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상자는 김용진 후보님이 출마 선언할 때 한 자리에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명이시겠죠. 한 자리. 기자회견할 때 병풍 쳐주셨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일 수밖에 없고. 그것도 경험상으로는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갑지역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선거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잠깐. 지난번에 나오셨던 분은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이 있었고.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님 계셨고. 도지사는 중간 타락했지만 문성유 그분. 이런 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소식 없습니까? 장 위원장은 항상 기회가 있으면 도전의 준비를 넘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영훈 도지사 지난번에 선거 공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쭉 나오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보궐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지사 그런 거를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1차 선거 공판에서는 당선 무효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2차 이후로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문성유 후보, 문성유 쪽이 지금 감사 기관장을 봤죠. 특별히 선거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는 없었어요. 저도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좁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이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시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모르고 계십니까? 어디요? 본인한테 확인 못 해봤습니다. 또 괜히 또 말씀했다가 저한테 항의 전화하고 하면 피곤하니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1차에서 당연히 발표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나다 보니까 좀 서랑설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용기 후보님이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예상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봤고 전략공천 얘기 나온 김에 서귀포로 가겠습니다. 서귀포도 계속해서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던데 지금 일단 고기철, 이경용, 정은석 세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경선을 한다면 아마 두 명으로 좁혀서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긴 하고 예상은. 예상은 그렇죠. 그런데 이경용 예비 후보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 고기철 예비 후보가 전략공천에 대한 미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거 전략공천에다가 읍소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낸 모양이던데 이게 뭐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기철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긴 했는데 그 배경이 국힘당의 인재 영입 1호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기철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하반기부터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제도에 내려와서 꾸준히 얼굴 알리고 다니고 했었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1호의 인재 영입을 해놓고서 힘들게 또 당내 경선을 적어도 도 의원으로서 다선 의원 출신의 예비 후보하고 붙인다는 건 좀 뭔가 인재 영입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 내지 호소를 한 것 같아요. 본인 측에서. 발단은 저기 13일 날 국힘 면접을 했는데 면접 자리에 같이 개개니아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같이 계셨던 것 같고 그 자리에 있던 이경용 예비 후보가 그 내용을 듣고 폭로는 아니지 주장하신 거죠. 맞습니다. 고기철 후보. 보통 공천 면접을 하면 같이들 합니다. 같이들 하고요. 그러면 그 전략 공천 얘기를 했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고기철 예비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경용 예비 후보가 이러한 보도자료를 내니까 이거 거짓 선동이다. 사고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고기철 후보가 아마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또 엄청난 규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사자들만 사실 아는 얘기긴 했겠지만 녹취록 깔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 면접장의 녹취록. 사실 저도 좀 오래돼서 2016년에 면접 봤을 때는 그냥 한 사람씩 들어가서 면접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알 수 없는 얘기죠. 공관위원들밖에 들을 수 없다고 하고 밖에서는 얘기를 도청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같이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같이 들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면접이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고기철 예비 후보가 중앙당 인재영의 케이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 공천설이 좀 파다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면 제가 궁금해지는 거는 전략 공천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격차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진짜 완전 전략적인 판단화에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분의 경쟁력, 본성 경쟁력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수치가 비등비등하게 나온다면 이거 한쪽에 전략 공천을 주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냥 경선해서 이긴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국힘의 전략을 잘 몰라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의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는 게 제일 원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분의 경선 지지율은 사실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당의 어떤 총선 전략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단수 공천 지역이 아니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경선으로 갈 것인가 전략 공천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략 공천으로 갈 만한 확실한 어떤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서 면접 자리에서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경용 후보 측의 주장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도 집안 싸움이 붙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모든 이경용, 고개철 후보님이 유성권 후보를 엄청 공격하다가 13일 후부터는 두 분끼리 싸우는 국민이 돼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여러 차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갑지역도 저희가 경선 이후에 원팀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기도 만약에 전략 공천이 어느 한쪽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원팀 꾸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치열하게 경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전략 공천이 된다고 하면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뺏긴 듯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럼 원팀 되면 이제 다 출마는 못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떨어진 사람을 상임 선대위원장 시켜서 아름다운 모습 보여줬는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전략이 되면 거의 불가능한 사회죠. 그 케이스가 바로 지난 도지사 선거 때 지금 문대림 예비후보와 그 당시 오영훈 도지사, 원팀. 그게 좀 모범적인 사례로 제가 언급됐던 걸 많이 듣긴 했었습니다. 모범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기계적인 결합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의심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민 입장에서는 감투를 쓰고 하는데 어느 만큼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권 의원 이분은 단독후보로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발표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올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위성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하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건가요? 그렇죠. 상대방의 패착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걸 떠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네요. 경선을 뚫고 올라온 후보를 대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네요. 참고로 서귀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까지는 아닙니다. 오차범위 내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또 우리 징계받게 하려고 지금 아 그렇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